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화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 겁니다. 대화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뭐 이런 쉬운 대화들은 간단하게 하죠. 그런데 영어로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얘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는 농구 선수로서 좋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대화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이 대화를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He has a good body time as a basketball player.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일단 주어동사. 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주어동사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는 농구 선수로서, 농구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얘기할 건 그는 좋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He has. He has. 영어는 주어동사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A good body time 좋은 신체 체형을 가지고 있다. He has a good body time.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음... 생각하다가 그래 주어동사, 주어동사 He has. 뭘 가지고 있냐고? 음... A good body time. 여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 농구 선수로서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무엇무엇으로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as라는 말을 딱 떠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as a basketball player. 농구 선수로서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 번 해보면 He has a good body type. as a basketball player. 한국어와 영어가 구조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많이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문장을 보고 많이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랑 같이 만들어 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죠. 이건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e will make a good basketball player. 네, 물론 여기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He will be a good.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He will be. will을 사용해서 미래 느낌 주고 있죠. 그는 뭐뭐가 될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메이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다는 느낌인데요. 이런 사물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야, 사람 만들었다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거를 영어로도 He will make a good basketball player. 좋은 농구 선수로서 원래 아니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메이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좀 어색하고 별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비동사 사용해서 He will be a good basketball play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거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 will make a good basketball player. 이렇게 됩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 He will 이거 줄여서 L만 두 개부터 있죠. 미래에 딱 그는 뭐뭐가 될 거야. 그는 만들 거야. 그는 뭐 샤워를 할 거야. 등등 미래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will도 나온다는 거 같이 몸속에 탁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는 농구 선수로서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He has a good body tie. 농구 선수로서 As a basketball player.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He has a good body tie. As a basketball player.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동사 make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He will make a good basketball player. 한 번 더요. He will make a good basketball play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동사부터 문장을 만든다는 거 이것만 몸에 계속 익숙하게 만드셔도 한 단계 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전혀 전체 문장을 못 만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가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 상황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생김새를 물어볼 때 예전에 막 소개팅할 때 야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아 단발이고 되게 날씬한 스타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거 영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는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What does she look like? 룩이 보다라는 말도 있지만 룩 라이크라고 하면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다도 맞고요. 뭐 보이다. 네, 근데 like를 붙여서 뭐 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무엇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그녀는 어떤 것 무엇처럼 보이나요? 이지만 이게 살짝 의역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겉모습이 어때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does she look like? 참고로 여기 쉬만 바꿔서 히로 바꾸면 남자가 되고요. 철수, 영희, 마이크, 제니 이름으로 넣어서 제니는 어떻게 생겼어요? 철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네, 아직 입에 안 읽을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 날 때 다섯 번, 열 번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되고요. 강의 여러 번 보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익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좀 길어 보이지만 주어동사부터 하나씩 보면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ite skin 아, 일단 흰 피부를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사실 핵심은 hair 머리카락이지만 앞에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길고 Long 그 다음에 직모 이 직모를 우리가 straigh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 안내를 할 때도 Go straight 이쪽으로 쭉 가세요. 라고 얘기하죠. Long straight black hair 길고 쭉 뻗어있는 검은색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사실 첫 번째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White skin 그 다음에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한 게 되고요. End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동사 have 가요. 여기 3위층 단수랑 사용하면 해지라고 됐죠. 가지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느낌에서 점차 확장시켜 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뭐 책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도 맞지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 떠오를 때는 전부 다 have나 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 이거 사용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사용하고 틀리고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맞나 할 때는 무조건 지른다는 거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나중에 뭐 Brown hair 아니면 뭐 Short hair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특징은 바꿔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oes she look like? 한번 대요. What does she look like? 자 대답하죠?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한번 대 볼까요?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흥분해 있어? 오늘 밤 콘서트가 기대돼요. 어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일반적인 대화죠.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막 진짜 막 몇십 대 일의 경쟁률을 들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딱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가야 되는데 낮에 막 흥분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왜 그렇게 흥분돼 있어?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Why are you so excited? Why are you so? 이거는 제가 패턴 영어에서도 썼던 그런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인데요. Why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Are you? 이거는 뭐뭐니? 어떤 상태나 어떤 직업 같은 걸 물어보죠. 비동사를 사용해서 Are you? 보통 감정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excited 흥분된 와 막 이런 기분을 우리가 excited 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3시간 전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excited 이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라면 so excited 라고 가셔야 됩니다. Why are you so excited? 왜 그렇게 신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 봤더니 막 와 와 이런 상태라면 Why are you so excited?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Why에다가 조금 더 강세를 주면서 Why are you so excited? 이 강세 같은 것들 이 멜로디 타는 것들은요. 물론 정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또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요. 나중에 원어민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그걸 한 번 더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Why are you so excited?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Why are you so excited?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밤 콘서트가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뭐가 기대됩니다.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I'm looking for to 이것도 패턴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I'm looking for to 다음에 그 기대되는 대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또 콘서트 tonight 콘서트는 콘서트인데 오늘 밤에 하는 그 콘서트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시간 정보 같은 거는 맨 뒤에 나온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 만들 때 처음에 아 나는 기대돼 I'm looking for to 뭐가 기대되는데 일단 콘서트야 콘서트 근데 그 콘서트가 오늘 밤에 해 tonight 이렇게 한국어랑 약간 구조가 다르거든요. 큰 거 얘기하면서 자잘한 정보를 계속 붙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 to the concert tonight 한번 대어볼까요? I'm looking for to the concert tonight 한 번 대요? I'm looking for to the concert tonight I'm looking for to 뭔가 되게 기대되나? 아 기대돼 기대돼 하면 I'm looking for to I'm looking for to 너무 딱딱한 표정 짓는 것보다 음 이렇게 눈을 한 번 안고 기대되는 대상을 한 번 떠올린 다음에 I'm looking for to 이렇게 감정이랑 연결시키면 더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랄게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랄게 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I hope you enjoy it I hope you enjoy it I hope 나는 무언가를 바란다 아 이렇게 바랄게 라고 하면 우리가 I hope 딱 이거 떠올려주시면 돼요. 내가 바랄 때 바라는 거 아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I hope 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는지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You enjoy it 너가 즐기다 그것을 I hope you enjoy it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 그냥 외워주셔도 좋아요. 뭐 상대방이 나 이거 하해 나 여행 가 아니면 나 새로운 거 사 이러면 I hope you enjoy it 어 너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다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그 사건이나 그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재밌게 잘 즐기기를 바란다는 느낌에서 I hope you enjoy it I hope you enjoy it 바로 이렇게 딱 나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흥분해 있어? Why are you so excited? 한 번 더 해볼까요? Why are you so excited? 오늘 밤 콘서트가 기다립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tonight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tonight 대답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랄게 I hope you enjoy it I hope you enjoy it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랑 같이 문장 배워봤고요. 이 모든 문장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아 나 좀 바쁘거나 아 좀 비참거나 좀 힘들거나 사실은 이게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땐 일단 여기 제가 숙제로 내준 이 문장 요것만이라도 한번 따라하고 댓글로 남기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한 문장이 백 문장, 천문장 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문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숙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